한국어 능력시험이 듣기 2회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아래 1번부터 50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질문에 맞는 답을 쓰십시오. 다음을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번 어? 음료수가 왜 안 나오지? 어디 봐요. 어? 돈도 넣었는데 왜 버튼이 안 눌리지? 아무래도 고장이 난 것 같아요. 관리자에게 전화를 걸어야겠어요. 2번 영화 보면서 먹을 간식을 좀 살까? 좋아. 안 그래도 배가 좀 고팠어. 뭘 살까? 콜라랑 팝콘 어때? 3번 여러분은 저가 항공을 이용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저가 항공 이용객 수는 2008년 이후 점점 증가하여 2015년에 최고였습니다. 저가 항공을 이용하여 가는 곳으로는 제주가 가장 많았고 김포와 부산이 차례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4번 민수 씨가 오늘 회사에 늦게 나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왜요? 무슨 일이 있대요? 5번 곧 마감인데 아직까지 과제를 다 안 했으면 어떡해. 과제 제출 이번 주말까지 아니야? 6번 6번 또 커피를 마셔요?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면 몸에 안 좋아요. 밤에 잠을 잘 못 자서 커피를 줄이려고 하는데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 7번 시험이 너무 어려웠어. 답을 많이 못 썼어. 다음번 시험은 더 잘 볼 수 있을 거야. 8번 집에 과일이 하나도 없어. 올 때 사과와 바나나 좀 사오겠니? 네. 사과하고 바나나만 사면 돼요?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9번 네. 한국전자 홍보팀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케팅팀 김은영입니다. 배정우 부장님과 통화 가능할까요? 부장님, 지금 회의 들어가셨습니다. 전하실 말씀 있으시면 메모 남겨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번 내가 빌린 그 책 나도 좀 봐도 돼? 응. 난 다 읽었어. 그럼 내가 읽고 도서관에 반납해 줄래? 응. 그럴게. 언제까지 반납하면 되는데? 다음 주 화요일까지 늦지 않게 반납해 줘. 11번 와, 오늘 날씨가 정말 후텁지근한걸? 내일 비가 오려고 이렇게 더운 건가? 내일 비가 온대요? 내일 비 오면 안 되는데? 참, 내일 야외 수업이 있다고 했죠? 비 오면 기온이 내려갈 테니 겉옷을 챙겨가요. 네. 혹시 모르니 그래야겠네요. 12번 12번 회원 카드를 다시 만드는 거예요? 네. 지갑을 잃어버리면서 함께 잃어버렸어요. 카드 발급까지는 일주일 정도 소요되고요. 여기에 다시 와서 찾으셔도 되고 아니면 우편으로 발송해 드릴 수도 있어요. 우편 발송을 원하시면 여기 신청서에 주소를 적어주세요. 네. 그럼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네. 그럼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다음을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3번 그 가수 콘서트에 꼭 가고 싶었는데 표값이 너무 비싸서 망설여져. 너 예전부터 콘서트 가겠다고 아르바이트 한 거 아니었어? 학생 할인 가격도 그렇게 비싸? 학생 할인이 돼? 그건 어떻게 할인 받을 수 있는 거야? 할인이 되면 콘서트에 당연히 가야지. 학생 할인 티켓으로 예약을 하고 표를 찾을 때 학생증을 보여주면 돼. 14번 관리 사무소에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아파트 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는 정해진 날짜에 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파트 쓰레기 배출일은 매주 수요일, 일요일입니다. 정해진 요일 이외에는 쓰레기장이 열려 있지 않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살기 좋은 아파트를 위해 다 같이 협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5번 다음은 생활과 경제 소식입니다. 그동안 집에서 요리 후에 남은 식용유를 처리하기 어려우셨죠? 최근에는 이 기름을 이용해 비누를 만들어 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버려지는 기름으로 만든 비누를 사용하면 환경 오염도 줄이고 에너지도 아낄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폐식용유에 수산화 나트륨을 섞어 굳히기만 하면 됩니다. 16번 주방장님께서는 30년 동안 오스트리아에서 한국 식당을 운영하시며 한국 음식을 알리는 일에 앞장서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한국 음식을 알리는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30년 전에 오스트리아에 처음 왔을 때는 사람들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한국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음식을 맛있게 먹고 한국 음식과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했죠. 그래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다음을 듣고 남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7번 아이 학원을 뭘 그렇게 많이 보내요? 서너 개는 다니는 것 같은데요. 피아노 학원은 아이가 다니고 싶어하고 나머지 학원은 학교 공부를 따라가려면 어쩔 수 없어요. 아이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익히는 것이 중요해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아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8번 벌써 점심 시간이네요. 점심 먹으러 가요. 맛있게 드시고 오세요. 저는 점심 안 먹으려고요. 요새 살이 너무 쪄서 살을 좀 빼고 싶거든요. 무조건 굶는 것은 몸에 좋지 않아요. 굶는다고 살이 빠지지도 않고요. 음식을 골고루 먹으면서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해요. 요새 급하지도 않으면서 구급차를 불러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었대. 구급차를 이용할 때마다 돈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돈을 받으면 안 되지. 사람들이 급할 때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구급차를 이용하는 사람 때문에 정작 급한 사람이 이용 못하면 안 되잖아.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돈을 받으면 안 되지. 20번 최 교수님 최 교수님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연을 많이 하시는데 강연에서 주로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스스로를 귀하게 생각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요즘 사람들은 너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요.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사람의 소리가 아닌 내가 원하는 것, 잘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살아야 해요. 청소년기에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내용들을 많이 알리려 해요. 이제는 사람들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책상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일은 또 다른 의상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말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의 의미를 해주는 것gupport. 아멘